두번째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. 유송 쉬웹버스 터미널 유송 쉬웹버스 터미널입니다. 여기는 대전 지하철 구압역이 이렇게 있구요. 이렇게 작년에, 아 올해 이사했구나. 유송 쉬웹버스 터미널이 이렇게 호남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새로 지었습니다. 구압역 옆에 이렇게 그 뒤편으로는 호남고속도로가 이쪽으로는 경기도 아 경기도가 아니라 전략으로는 골라도 전주, 당주, 목표로 이렇게 갈 수가 있구요. 이쪽으로 가면 서울로 갈 수가 있죠. 방향이 그렇습니다. 서울로 새벽 출근하면서 잠깐 영상 담아봅니다.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. 저는 호남고속도로 타고 경보고속도로 타고 중보고속도로 타고 올라갈 예정입니다. 보고 오 500m 앞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공간이오다야 맨침없어 고속도로 타고 고속도로 타고 그러나 상호남고속도로 타고 잠가게 출발 떨어질 약 300m 앞에서 유성I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이어서 130m 앞 툴게이트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이어서 130m 앞 툴게이트입니다. 유성 툴게이트입니다.